나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김정은입니다. 이 머릿속에 웃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포기작품으로 한 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대? 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샵. 메루라 하는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정원 씨가 있다. 정원 씨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네. 정원이로 하는 건가? 그럼요.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몽사몽한 정원 씨. 나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김정은이다. 정원 씨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오늘 커플천국이라는 프로그램에 제작발표회가 있어서 거의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예능 프로그램은 처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연예예능이요? 제가 김정은으로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예능을 다 해본 결과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아닌가. 이런 다큐멘터리는 또 처음이라 아직 어색한 듯하다. 마지막으로 한 올 한 올 머리카락까지 살리고 스케줄길에 나선다. 바쁜 스케줄 속 끼니는 주로 차에서 해결한다는 정원 씨. 요즘은 지방행사도 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밥을 먹을 때만큼은 편하게 있어본다. 차에서 신발을 벗고 아빠 다리를 하시던데 아빠 다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역시 효자다. 정원이가 연기도 시작했거든요. 웹드라마인데 이야 진짜 머리 많이 굴린다. 트리거 얘기하라는 걸 아 트리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웹드라마 나오고 모두가 의아한 정원 씨의 행동 머릿속에 웃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드디어 시작한 제작 발표회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엔터테이너답게 포즈도 알아서 척척 해본다.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답변하는 정원 씨. 이런 모습에 국민 사위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 같다. 여기는 보니까 그 비율 한 분 한 분이 다 종합 비타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전 마그네슘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쾌하다. 자 그러면 정하죠.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오메가3 정원 씨는 오메가3인가요? 사람들에게 저의 노래로 어떤 장운이 된다면 충분히 오메가3가 될 의향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어떤 거 챙겨 드시나요? 저는 유산균 먹고요. 일단 가수다 보니까 배돌아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작 발표회가 끝나고 기다리는 팬들을 찾아간 정원 씨. 언제나 팬들을 위하는 모습에 역시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원이 팬들. 팬들을 만나 행복한 정원 씨. 저희 팬클럽 회장님이에요. 저희 저희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열성적인 팬인가봐요. 맞아요. 쌀감아도 보내주시고 이 컨셉 잡는 게 어렵네. 정원 씨 파이팅! 어느덧 길고 길었던 일정에도 끝이 보인다. 마지막 일정은 팬들을 위한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셀카를 찍을까요? 저는 안 할까요? 제가 또 몇 번 해놓았거든요. 브이를 하는 모습이 참 깜찍하다. 정원 씨가 직접 찍은 사진에 싸인까지 팬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정원 씨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김정원 같아? 마지막으로 정바니즈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바니즈 여러분 항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JTBC 비밀은 없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상 김정원의 흉내였던 주종혁이었습니다. 저 엄마가 팬이 사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정원이에 비해 주종혁의 정원인 거잖아요. 주종혁이 누구야? 국민사위답게 평소 현장에서 자녀분들께 사인 요청이 많다고 너구리를 또 저 저 여기 사인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카트를 한 50개 정도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팬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오르는 정원 씨의 정성스러운 사인 어머니 성함이 없나요? 어머니? 조남이? 어떻게 영화예요. 영화 아름다우시네요. 실제 어머니 성함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끼 짝는 너울이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대.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만 제 노래를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국민 사위를 넘어 국민 남친이 되는 날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 하루였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 하루였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BH 엔터테인먼트에서 BH 유튜브 구독권을 JTBC 비밀은 없어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포에버CNC에서 김정은 메들린 청축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